내일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아 저녁부터 서해안을 시작으로 토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경북 북부에서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대기 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슷한 지역 내에서도 눈과 비가 다르게 내리는 등 강수 형태의 변화와 함께 적설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상승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서 추운 날씨가 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그러나 모레 눈 또는 비가 그친 뒤에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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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